자, 수방중중실력편 유닛 18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원 계속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ANT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였죠. 자, 외울 때는 ANT가 개미니까 개미처럼 부전한 사람에서 아, ANT로 끝나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servant, 하인이죠. occupant, attendant, assistant, habitant, inhabitant, tyrant 자, 이렇게 눈여기 한번 보시고 본문에서 가볍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단어 보죠. consult, consult, consult a doctor. 의사와 뭐하다? 입시 컨설팅 이름만 많이 들어봤죠. 입시 상담, 우리가 입시 컨설팅 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컨설팅 동사는 뭘까요? 이거는 상담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ANT 사람이 붙어서 먼저 이게 상담가가 되겠죠. consult, consult. 자, 두번째 단어. contestant. 자, contestant. prize가 상이고요. contestant 를 위한 상. 자, contestant 가 경쟁이죠. 경쟁에 참가한 ANT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되겠고 그래서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contestant, contestant. 그 다음 gradual gradual change 어떤 변화일까요? grade가 등급이란 뜻이 있는데 자, 등급에서 단계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간다는 말은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형사점의사 붙어서 단계적인 등급적인 이건 좀 어색하잖니 그래서 단계적인 그래서 점차적인 이까지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단계적인, 점차적인 grade는 학년, 등급, 성적 앞에서 봤던 다르죠. gradual, gradual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뭘까? 웹툰을 스크린에 옮겨 영화다 스크린이 화면이죠. 영상 화면 따위의 화면 됐습니다. 스크린, 스크린 그 다음 리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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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E-S-S-I-T-Y for survival 생존의 리사스티, 내 쓰리는 내 악세사리는 무슨 녀석? 필수적인 녀석 이랬습니다. 필수적인 그래서 I-T-Y 명사, 전미사부터 명사로 바뀌겠죠. 필수 필수품 필요성 이런 게 리사스티 리사스티, 리사스티 그 다음 fee 비싼 수수료 legal 법적인 법과 관련된 비싼 수수료 비싼 요금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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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prohibit prohibit smoking 흡연을 prohibit 자 TV 프로의 희미한 빛은 시청을 뭐하죠? 방해하죠. 그러니까 시정하지 마라 하고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을 금지하다 흡연을 자 좀 확장해서 방해하다까지 외워주시면 좋죠? 자 금지하다 여기서는 흡연을 금지하다가 적절하죠 해석상은 자 prohibit 금지하다 방해하다 prohibit prohibit 그 다음 undergo undergo test 검사를 undergo 아래로 가서 봤다 아래로 가서 겪다 경험하다 unde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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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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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저어서 우주까지 한 뭐로 가다 한 줄로 가다 한 열로 가다 해서 줄 열이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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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pile 파일, 박스, 박스를 파일 파일은 우리 서류철 파일과 발음이 비슷하니까 같죠? P와 F 발음 빼고 나머지는 같죠? 파일, 그래서 파일 서류철 파일을 더미로 마다 SATA 이름을 위해서 파일을 SATA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파일, 파일 자, 스피디 리뷰 들어갑니다 컨설팅 컨설팅하면 입시 상담이 왔죠 그래서 컨설팅은 동사로 상담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컨테스트가 경쟁 ANT가 사람의 점유사니까 경쟁자, 경쟁에 참여한 사람 참여자, 참가자 그레이드가 등급이란 뜻도 있고 단계라는 의미도 있다고 있죠 그래서 AN 형사점유사부터서 단계적인, 점진적인 스크린, 스크린은 화면이죠 말 그대로 스크린 necessity, necessary가 필수적인 ITY 명사점유사부터서 필수품, 필요성 이런 뜻이 있었고요 fee, 비싼 수수료, 비싼 요금 fee, prohibit TV프로의 희미한 빛은 시청을 방해하니 시청을 금지하다 그래서 방해하다, 금지하다 그 다음 언더고, 아래로 가서 봤다 아래로 가서 경험하다 그 다음에 러우, 너를 저 우주까지 한 줄로 한 열로 가다 줄, 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는 소류철 파일을, 파일을 맞아, 사타 이런 뜻이었죠 파이어,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